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다자, 하오, 온실, SF9 로우니는 지금 학교 2017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아쉽게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요 팬미팅 때는 또 로우니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팬미팅 때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로우니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학교 2017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시헤 시헤 내가 지국한다는ätta 고아인니 사랑합니다 저는 고아인이 뵙 와 khang-Kang 학祭 지파이 고아인이 치즈 치즈 맛있 needs 치즈 말이죠 아, 멍멍땅 멍멍땅 아 이거 독학했습니다 저희끼리 네,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구요 멍멍땅 멍멍땅 좋아요 그쵸, 그리고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도 귀엽습니다 그 아이? 아이, 귀엽다 아오 받아 적으세요, 초밥 어, 그리고 꽃게, 어, 대킹크랩 그리고 셔츠 네, 그리고 바지 그리고, 어, 바나나 그리고, 집 그리고 차 됐죠? 아, 이거 우리만 비싸서 왜요? 아, 아직 미성년자니까 네, 양심있게 네, 어, 별다른 뜻은 없는데 피영이가 먼저 이렇게 접촉을 하길래 좀 잡아준 것 밖에 없습니다 제휘 형의 버릇이에요 네, 제가 손 닮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버릇이래 버릇이래 습관, 습관 네, 일단 이렇게 백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구요 그리고, 어,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는 기회가 왔었으면 좋겠구요 제가 그렇게 내일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하영이 네, 팬분들한테 한마디 네, 팬분들한테 한마디 네, 사실 한마디가 아니라 열만, 백마디를 해도 부족하지만 어, 일단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요즘 이제 팬미팅 투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른 나라에 다른 도시에 가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노래로 공연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 계속 한국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제 소통도 하다 보니까 또 외국 팬분들도 직접 눈을 보고 이제 공연할 때는 또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좋은 노래였구요 어, 지금은 이제 팬미팅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희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어, 저희 SF라인의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네 네 판타지 알러브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네 우리 Madison lang